그럼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출연진들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연진분들 입장해주세요. 출연진분들이 모두 입장하시면 단체 사진 포토타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정하고 재미있는 포즈 많이 부탁드릴게요. 출연진분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바라봐주시고 오른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사진찍기 들고 사진찍기 들고 포즈 많이 부탁드릴게요.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왼쪽도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단체 사진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분씩 개인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그러면 또 왼쪽 태양군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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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또 우리 이태양군이 또 모델도 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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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와 좀 다른 그런 포즈들이 저희는 여기 있는 건가요? 기대가 됩니다. 아, 저희같이 앉아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네, 바라볼까요? 어, 좋아요, 좋아요. 네, 왼쪽이요. 네, 아, 길다. 네, 네, 그럼 다음 분 다음 이제 선원 분이 네, 아, 길다. 네, 아, 길다. 아, 길다. 아, 길jang. 아, 길다. 다음은 제가 조심스럽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조심스럽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조심스럽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아아아 와아 또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준군은 또 일본에서도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멈춰지고 있습니다 너에게도 뒤로 가라는 말씀 안하시나요? 네네네네네네네 여러분 태안문에 와라카소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뒤로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영군은 얼마전에 또 일본에서 뮤지컬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 좌석을 다 매진하고 네 다 매진이 됐고 한국에서도 뮤지컬을 네 하고 있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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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동작도 저희들도 미리 알려줬더라면 우리도 할 수 있었을텐데 네 이렇게 좋은 동작을 만들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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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